라면 먹방 참새 ASMR 라면 먹방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전에는 라면을 먹어줘야 목이 풀립니다 왜? 진짜 날고미 보고싶어 리사가 날고미가 보고싶답니다 나도 보고싶어 대답은 이걸로 봐 제니가 배가 고픕니다 뜨거워 뜨거워 빨리 와요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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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우리집에 라면 킬러입니다 김치와 라면을 먹을 때 제일 힘이 많이 납니다 잘 들리시나요? 뭔가 목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치수의 라면 ASMR 끝!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힘내서 오늘은 더 멋있는 분들 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고파 블링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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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żli여 fare겠지 stuffed 아멘 된다 두E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